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최근의 택시비 인상 그리고 카풀 제도의 실질적인 무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택시비가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풀 공유업체 A사 같은 경우에는 호출료를 3,000원 정도 더 받으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기본요금이 6,800원이 된 셈입니다. 또 한 업체 B업체는 호출을 하는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20%를 더 받겠다. 결국은 생산자 택시업체나 아니면 공유업체들은 가격 인상이라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고스란히 20%에서 30%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드물 정도죠. 기존 택시업체의 가격보다도 30% 정도 더 쌉니다.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가격 인상까지 대해지게 되면 50%, 60% 정도의 격차가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택시요금을 인화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버에 대항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카풀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새로운 혁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공유경제와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혁신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한국은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겠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수용되고 혁신으로 연결돼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유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그런 물리적 실체를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이 서비스라는 정보제공이라는 부분으로 바뀌는 아주 큰 혁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라 전체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부분에 이해당사자들이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게 왜 크게 문제냐? 택시 기사분들이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한 800원 정도 올려주는 거가 뭐가 문제냐? 또 공유업체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호출료를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받는 게 뭐가 그게 크게 문제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또 그리고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1차 사고 당장 눈에 확인되는 것 외에 2차 효과, 3차 효과 이런 부분까지 추증이라든지 추론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1차 사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도 그런 사고를 확장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나라 사이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경제는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4%, 5%를 성장할 때 어떤 국가가 2%, 1% 정도를 성장하면 그건 문제죠. 제가 이러면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수상을 지냈던 한 분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더군요. 국가의 경제 문제란 것은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상대득 격차의 문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냥 한계의 국가로서 지구촌에 산다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나 많은 나라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물건을 팔아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득 격차가 어떠냐, 가격이 어떠냐 이런 상대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다른 나라는 100원에 생산할 수 있는데 한국이란 150원에 생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경쟁을 할 수 없고 경쟁을 할 수 없으면 자국 내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카풀 제도의 무산이라든지 요금 인상 이런 문제들은 택시업체라든지 택시공유업체의 사안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1차 사고를 넘어서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현명한 결정, 또 올바른 정책, 그리고 뛰어난 그런 제도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택시비의 국한에서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일정하다고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택시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그럼 그게 당장 생활비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이죠.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의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상품 가격의 증가가 되면은 그러면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수업종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다시 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또 구매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악순환들이 이 모든 부분들의 결론은 100원을 갖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을 120원이나 130원을 지불하는 그런 사회는 그것을 크게 묶으면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택시비 인상을 통해 가지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한 국가의 경제 문제 일반을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택시비가 고비용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공무원을 1200명을 뽑으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일자리 만드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1000명이 할 수 있는 1200명을 뽑아 놓으면은 당연히 뭐죠? 가격에 증가가 되고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공기업이 만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2000명을 정규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당연히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세금을 밀어 넣어 가지고 다시 부담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탈원을 한다. 명분은 근사하게 보이죠. 뭐 궁극적으로는 정지로 인상이죠. 정지로가 인상되면 상품 가격이 인상될 거고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출 가격이 인상을 가져올 거고 모든 그가 논리구조가 그렇게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사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과도한 표현이 아니고 거의 착한 표현입니다. 한 사회가 혁신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고비용 구조를 다이어트시켜 나가는 거죠. 고비용 구조를 다이어트시켜 나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대기업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혁신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더 비용 구조를 더 악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A라는 국가가 택시비를 100원에 탈 수가 있는데 B라는 국가가 100원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택시비 인상 문제를 볼 수 없는 거죠. 한 사회의 경쟁력 상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가운데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경쟁 자체를 보호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각 분야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고 궁극적으로 가격 파괴, 가격 절약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확산이 돼서 그 혁신의 성과물이 우리 자체의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로 통해 가지고 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택시비 좀 올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는 정말 이번에 카풀 제도가 무산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기가 대단히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택시비 인상 그리고 카풀 제도의 실질적인 무산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